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 번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얘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엮이는 게 자율주행도 엮이고 AI도 같이 엮이면서 보안 카메라, 카메라 모듈,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반도체도 같이 엮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상향을 그리는 이런 차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상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돈을 지금 당장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래요. 그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연도가 어떻게 되죠? 작년도 영업이익만 적자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면 이번 연도는 흑자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이 IFRS 나와 있죠. 이게 연결인지 별도인지만 보면 돼요. 연결이 그러면 이게 적자면 계속 쌓여야 돼요. 그런데 별도 기준은 그 해 성적만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코스닥은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인 거.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숫자가 이것만 안 넘으면 돼요. 만약에 얘보다 올해 마이너스 253억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번 연도 자체는 흑자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 정도 수치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 현재 줄어들어서 지금 3목이 동안 줄어들어서 이 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자체는 흑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또 어떤 유튜버들은 어 얘 과외 종목돼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아무 지식도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절대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CXL. 삼성전자가 새로 신호탄을 한 게 쌌어요. CXL이라고. 이 특히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이제 이 CXL, HBM을 이어서 CXL을 만들었는데 이걸 내년부터 출시를 하고 준비를 하면은 특히 이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온 디바이스 다들 들어보셨죠? 여기에 핵심 컨트롤러에 대한 이 설계 재산권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를 삼성에 직접 제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CXL이 이제 가속기 CPU, GPU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픽 카드가 쓰인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대역폭, 저지연 연결을 제공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만큼 지금 HBM에 이어서 더 좋은 거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이런 상승을 일으키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 주가가 말이 될까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못 버는데 이렇게 주가가 우상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기가.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펀드들도 그렇고 연기금이 갑자기 여기에서 지금 물량을 담는다? 이러면은 얘들 한 번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대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손절폭은 잡아야겠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손절폭이 딱 여기예요. 여기 지지예요. 여기 지지 뚫리면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M패턴 되기 때문에 바로 박살납니다. 그래서 딱 여기 지지. 2만 한 천 원만 안 무너지면은 2만 천 원만 안 무너지면은 여러분들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딛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전고점을 바로 뚫어야 되죠. 직전 여기 신고가를 뚫어야 돼요. 충분히 뚫을 수 있고 이 정도 힘이면은 어차피 한 번 가다가 못 뚫고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달려가면은 그때 뚫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목표가는 3만 2천 원까지 가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만 설정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수익 면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진짜. 아무튼간에 현재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고 손절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평당가에 따라 달려져요. 그래서 대응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알아서 대응을 각각 계좌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가 얼마냐가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평당가별 대응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막상 우리가 또 목표가 손절가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회를 날리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 100% 오픈을 못한 그런 정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또 제가 싹 다 여기서 말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오픈을 해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가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이렇게 오픈 엔치 테크놀로지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 들고 계신 평당가 함께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 말씀을 문자로 답장을 해드릴 거고 제가 추가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까지 함께 오픈 엔치 테크놀로지 같이 정보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제 거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해도 여러분도 매매하시는데 리스크 최소화하시면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분들 이렇게 사신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